소변이 가득 찼을 때 방광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소변을 참았을 때라고 하는 영상에서 과도하게 팽창이 되면 특히 음주 후에 방광이 과대 팽창 됐을 때 차 안에서 손상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 이후에 방광 파열과 같이 복강 내 방광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손상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만성적으로 소변을 참는 경우에 방광 근육이 풍선 늘어나듯이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콜라겐으로 바뀝니다. 섬유질화돼서 탄력이 없어집니다. 과도하게 소변을 참아서 만성적으로 방광이 팽창 됐을 때는 방광의 저장 능력이 줄어들게 되죠. 초기에는 말이 없고 수축은 잘 안 되고 점점 답답해지다가 나중에 기능장애까지 오는 방광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간혹 성관계가 활발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음주 후에 소변이 방광에 찬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소변보는 증상이 발생이 돼서 진료실에 오는 분도 있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관계하는 것은 관계하는 동안에 요의를 느끼게 되는 그 정도의 불편감밖에 없는데요. 가득 찬 상태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 계속 방광 목에 교감신경 톤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계하고 나서 배뇨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잔료감도 생기고 방광 통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만성적이 아니라 급성기에 한 번 두 번 어떤 에피소드로 소변을 과도하게 참았을 때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기전 자체가 교감신경 톤이 갑자기 확 증가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교감신경 톤이 증가해서 신경전달물질에 의해서 사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광 목의 압력이 또 높아지고 또 소변은 소변대로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심한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왔는데 실제는 배경질환에 소변을 참고 관계를 했었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혈압약이라든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진 환자들이 기침약 드시고 나서 의외로 소변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오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감신경 작용 약물에 대해서 기침약이 배뇨장애 약물 또 전립선 약하고 상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감신경에 의한 작용 기전이 과다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배뇨장애 약물로 쓸 수 있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젊은 환자들에서는 적은 용량의 교감신경 차단제만 써도 장기 처방을 하지 않아도 한 달 이내에 대부분은 돌아오는데요. 그런 에피소드가 자꾸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겪게 되고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TV 이용해였습니다. 비뇨 experiments 비뇨의학 stages 비뇨할 기 hypers 비뇨 다리 비뇨Get 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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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